7시 13분, 피부 상태, 장난 아니죠? 성분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쿠션을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피부 뾰루지는 안 났습니다. 안녕 미우들, 재미 보입니다. 저는 데이트하러 가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피부가 큰일 났어요, 보이시나요? 어제 좀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막 뿔긋불긋하게 올라오고 피부가 또 예민해졌습니다. 이 피부 개복지는 항상 이래서 서러워요. 항상 중요한 날에 이렇게 눈치 없이 피부가 뒤집어지면 뭐 이런다니까요. 속도 뒤집어지게. 오늘 같은 날은 무엇을 발라도 답답해서 파데프리를 해야 되는데 저 오늘 데이트 가야 되니까 이거 파데프리가 안 되잖아요. 오늘은 파데프리를 할 수 없는 날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클리오의 새로 나온 진정 쿠션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피부는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 피부 상태는 최상이거든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수부지에, 트러블성, 이렇게 예민 피부를 달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좀 진정 라인을 항상 찾게 되고 눈여겨보는 편인데 제가 자타공인 피부 개복치지만 진정해주는 파운데이션 이런 거 쓴 적 보신 적 없으시죠? 그동안 나왔던 시카 쿠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피부를 위한 성분이 되게 순하게 나온 제품들이 되게 많았지만 저한테는 커버랑 뭔가 피부결 표현 이런 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진정 스킨케어는 많이 추천을 해왔는데 진정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 류는 좀 추천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클리오에서 진정 쿠션이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실 클리오 브랜드에서 예전에 나왔던 진정 관련 쿠션이 있긴 있어요. 있었는데 사실 그건 또 별로였어요. 클리오 눈 감아. 어서.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진정 쿠션은 조금 눈여겨볼 만하더라고요. 리뷰도 많이 올라오고 다른 뷰튜버 분들도 좋다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내돈내산으로 찐 리뷰를 하려던 찰나에 클리오 브랜드에서 저에게 광고를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저 클리오랑 처음 하는 거 아세요? 저 클리오 브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서야 이 진정 쿠션이 나왔다고 이제서야 저를 찾아주신 거 다 여러분 미우들 덕분이에요. 아무튼 원래 예정은 데이트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보려고 했으나 이 피부 뒤집어진 이 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호 라인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일단 여러분들께 컬러도 보여드리고 제가 컬러 선택을 좀 해보려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리필이랑 내용물 들어있는 본품이 이렇게 같이 오네요. 쿠션 케이스 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란제리, 그리고 바닐라, 리넨, 아이보리 21호 색상들이고요. 모두 다. 클리오가 요즘은 이렇게 쉐이드를 좀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출시하더라고요. 잘하더라. 먼저 이게 란제리고 이게 아이보리고 그리고 이게 리넨 이 란제리가 핑크 베이지 톤이고 이 아이보리가 라이트 베이지고 그리고 얘가 옐로우 베이지예요. 얘가 내추럴 베이지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저 내추럴 베이지로 가겠습니다. 아닌가? 아이보리? 아 나 결정. 어떡해 나 결정이 어려움이 있어. 색깔이 너무 다 이쁜데? 상아색에? 라이트 베이지, 이 아이보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오 킬커버 진정 쿠션이 이름 그대로 정말 성분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쿠션을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일단 부활초 추출물이랑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성분들 덕분에 마스크 속 피부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것 같고 실리콘 오일 대신 식물 유래 오일을 사용했다고 해요. 좀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정말 이 지금 예민 피부에 올려도 아프지도 않고 뾰루지가 안 날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 모양은 이런 물방울 모양이고요. 엣지가 살아있죠? 엣지! 이런 게 참 좋아요. 판판 해가지고 그냥 촥촥촥 이렇게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냥 밀착력 있게 촥촥촥 발라줄 수 있는 퍼프예요. 지금 조명 없어요, 앞에. 자연광이고요. 뭐야? 어머 어머 커버력 보이세요? 일단 붉은기 커버 됐고요. 저 진짜 손등에 덜어서 얇게 올리고 있거든요. 쿠션 뭔가 여기 입자 느낌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안 예쁠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뭐야? 뭔데 이렇게 피부에 잘 올라가지? 제가 일부러 프라이머도 안 발랐거든요. 지금? 어머 피부 예뻐 보여. 저 진정 쿠션 이런 거 발라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쿠션의 내용물은 파우더와 물과 유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그동안 사용했던 진정 쿠션은 뭔가 그 파우더 입자는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물은? 물은 한 30% 유분이 40% 어떤 건 커버력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건 피부 표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건 너무 뻑뻑하게 올라가거나 근데 이 쿠션은 그냥 일단 피부 표현은 합격입니다. 피부결이 되게 매끈해 보이는 요즘 피부 표현의 정석대로 올라가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매끈광 쿠션 너무 물광도 아니고 저 피부가 편안한 쿠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피부에 올렸을 때 그리고 저가 지금 자극감도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여기 방금 되게 이민했었잖아요. 여기가 원래 잘못 베이스 올리면 진짜 따가운데 일단 따가운 거는 못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되게 얇게 올라가면서 커버력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수분감 덕분에 막 건조하다는 느낌도 들지도 않고 딱 적당히 촉촉하게 피부가 편안할 정도의 수분감을 머금고 있고요. 얇게 올릴수록 쿠션이 가지고 있는 피부 표현감이 더 살아나는 쿠션인 것 같고 피부에 지금 올렸을 때 느껴지는 가벼움? 딱 이 코 시국에 알맞는 마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형인 것 같고 그래서 지속력 테스트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27분이니까 10시간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력이 중요하잖아요. 아시죠? 일단 제가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실키하고 얇고 가볍고 피부가 편안한 느낌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되게 모공과 요철을 꼼꼼하게 커버해 주셔야 되는 분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쿠션인 것 같아요. 붉은기 커버는 어느 정도 되나 요 큰 여드름 이놈 보이시죠? 요런 거랑 요런 거는 완벽하게 막 커버를 해주진 않거든요. 따로 컨실러를 사용해야 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피부결이 이뻐 보이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장점 같아요. 그러면 지속력 테스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38분이고요. 제 피부 상태는 잘 보이나? 아직 요 정도? 깔끔합니다. 지금 몇 시간 지났죠? 5시간 지난 건가? 5시간 지났네요? 5시간? 다크닝이 없는데? 다크닝이 없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참고로 투명 파우더 처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시 13분 피부 상태 장난 아니죠? 무너질수록 예쁜 광이 올라오는 쿠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벗겨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8시간 버텼어요 지금 지금 시간은 밤 10시 49분이고요. 저는 오늘 데이트 일정을 끝내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딱 12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사용한 마스크의 속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비교적 깨끗한 편이죠. 여기 볼 부분 블러셔가 많이 묻었어요. 아직 쿠션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조명 없어요 지금. 그냥 방 불킨 거거든요. 지속력은 요 정도.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 않았고 조금 벗겨지긴 했으나 요 정도면 훌륭하죠. 여기 많이 까졌어요. 여기 코 닿는 부분 12시간 지난 것 치고 굉장히 훌륭한 지속력입니다. 제 생각엔 이 쿠션이 밀착력이 되게 좋은 쿠션이라서 오래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와 지속력 대박이다 진짜. 제가 한번 스킨 패드로 지워볼게요. 뾰루지가 났나. 뾰루지 상태는 아까 아침이랑 비슷합니다. 더 도단한 뾰루지는 없어요. 내일 아침에도 한번 봐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예민 피부의 고통.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꼭 하나씩 달고 나오잖아요. 잘못된 베이스 쓰면. 아무튼 지속력은 훌륭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했고요. 10시 43분이고 피부 뾰루지는 안 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쿠션 지속력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새로 나온 이 클리오의 진영 쿠션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말아서 이거는 빨리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지속력 테스트를 마치고 바로 다음날인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제가 쿠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색상부터 마지막 밀착력 테스트까지 우리 한번 이 쿠션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럼 색상부터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쉐이드는 총 6가지 쉐이드가 있고요. 페어, 란제리, 아이보리, 리넨, 바닐라, 그리고 진저까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21호 쉐이드만 3가지 색상으로 세심하게 나누어져 있고 21호와 23호 사이에 22호 컬러도 야무지게 들어가 있죠? 제일 밝은 13호도 존재합니다. 너무 야무지게 잘 컬러가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컬러는 2.5호인 아이보리 컬러였는데 3.5 바닐라 컬러도 저에게 무난히 잘 맞더라고요. 클리오의 21호 컬러는 좀 더 화사하게 나오는 편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발리는 발림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토너와 로션 그리고 크림까지 스킨케어를 마친 피부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한번 척척척척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올라갈 때 첫 터치부터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이 잘 보이시나요? 요즘 대세인 피부 표현에 알맞는 얇고 가볍게 그리고 결광 표현을 내면서 아주 얼굴에 챕챕 잘 달라붙던데요. 피부결 표현은 피부가 좋아 보일 정도의 결광 표현이 정말 예쁘게 표현되어서 피부 표현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커버력은요. 엄청나게 좋은 편의 쿠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붉은 키 커버 정도를 보았을 때 그렇게 커버력이 약한 쿠션도 아니에요. 적당히 무난한 커버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쿠션의 제형이 얇고 가볍게 올라가고 입자가 곱다는 걸 생각하면 이상할이 많지 제형에 비해 훌륭한 커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션을 다 올리고 난 후 마무리감은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정말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땐 좀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느껴지는 마무리감은 정돈되어 보이는 실키한 느낌의 마무리감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마스크에 묻나 안 묻나 제가 한번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흰 마스크의 밀착력 테스트를 첫 번째로 해볼게요. 오! 얼굴에 찹찹 잘 달라붙는 앤 거 인증했죠? 저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 길거리에 나다니시면 막 이렇게 코가 긁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당장 이렇게 마스크를 붙이고 뗄 때는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쿠션인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쿠션 장점으로 수정 화장이 용이하다는 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이 쿠션 아이보리 컬러 사용했거든요. 아이보리 컬러를 그대로 지금 올린 베이스 위에 또 올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덧바른 것 같지도 않게 뭉치지 않고 되게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입자가 되게 가볍고 쿠션 자체가 되게 얇게 올라가는 쿠션이라서 이게 수정 화장할 때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이런 쿠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정 화장 이렇게 잘 되는 거. 자 이렇게 제가 쿠션을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굳이 굳이 한번 아쉬웠던 점을 꼽아보자면 모공과 요철 커버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쿠션이 되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요즘 피부 트렌드에 맞게 딱 그냥 얇고 실키하게 올라가면서 투명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쿠션이기 때문에 좀 꼼꼼한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완벽한 커버를 원하시면 컨실러 같은 걸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얇은 쿠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컨실러를 올려도 막 그렇게 피부 편이 두꺼워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장 퍼프 안에도 피마자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대요. 내장 퍼프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탄탄하면서 밀도는 있는데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 쿠션이 피부에 올라갈 때 아주 그냥 피부에 밀착되는 걸 되게 잘 도와주는 그런 퍼프더라고요. 퍼프도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쿠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이 클리오의 진정 쿠션 저처럼 예민 피부 개복치들 있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풍파는 내가 내 피부로 맞이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쿠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원래 제가 진짜 안 좋은 쿠션을 사용을 하고 나면 피부에 트러블이 꼭 하나씩 올라와요. 다음날에.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그 보여줬던 살짝 남아있는 붉은기도 사라지고 피부가 편안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제대로 진정 쿠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봤나요? 안녕.